안녕하세요.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퇴보하지 말고 발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동굴 안에요.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수가 있었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물을 마셔야지 말하면 죽는다. 이런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보 삼형제가 그 동굴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큰형이 자기 동생들한테 그 안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말하면 안 돼.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했으니까 죽었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둘째가 말합니다. 역시 바보답게.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그러고는 자기도 말해서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셋째가 또 말했답니다. 역시 바보답게. 어휴 나만 살았네. 그 삼형제가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바보 삼형제가 안 나오니까 그 바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삼형제를 찾으러 갔답니다. 그리고 동굴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전부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은 다 같이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 이장 아저씨가 말했답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네 그랬대요. 그래서 다 같이 죽었답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듣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생명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 성취 오늘하고 다음 주면 다 끝나게 되는데 여우수화 23장 그리고 다음에 보는 24장 여우수화의 두 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설교 첫 권면인데 핵심적인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오늘 제목처럼 태보하지 말고 발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상 때부터 400년이 넘게 꿈꿔왔던 것 이제 그 꿈을 성취했습니다. 가난한 땅을 점령했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만약에 사퇴를 위해서 도피성도 준비했고 레위인에게도 최대한 보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두지파 반에게도 살해를 했고 또 갈등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1절을 보시면 여우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우수화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우수화가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을 하려고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2절을 보면 여우수화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16절까지 전부 다 여우수화의 말입니다. 설교 혹은 권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의 성취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긴 설교, 그 권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퇴보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성들은 사람 중에 보면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발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종류를 우리가 비교해 보겠는데 우선 신앙이 나태해지는 사람, 퇴보하는 사람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퇴보하면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을 잘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없게 사는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퇴보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퇴보하다가 말씀을 따라서 잘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치우칩니다. 시류에 따라서 좌로우로 치우칩니다. 감정기복도 심해요. 말씀을 떠나니까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류에 떠밀려 다니다가 크게 실수하고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미국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나 여러 명들이 억지로 떼어놨습니다. 우선 남편을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응급조치 취하면서 심장박동이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부인이 조금 마음을 놓고 자기 자녀들한테 전화로 상황을 알리려고 잠깐 나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앉아서 울고 있는데 잠시 지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간호사 두 명이 남편 침대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남편 입에다가 튜브를 넣었다 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죠?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부인이 소리치니까 간호사 한 명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남편분이 조금 전에 뇌일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자 뇌일혈 그러면 이거 심장마비보다 더 무서운 증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죽는다고 남편이 죽는다고 생각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이름 부르면서 남편 입술에다가 마구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요. 아니 부인 지금 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 말에 부인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뭐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대체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부인 이 사람은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그 말 듣고 다시 봤더니 진짜 딴 남자였답니다. 이게 실화예요. 다행히 그분의 남편도 살고 키스받은 남성도 살긴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이런 별 실수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평상시 이렇게 치우치는 이러한 습성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리저리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태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신앙이 태보합니다. 신앙이 나태한 사람, 태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약성계에서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죠. 골로스 3장 5절에서.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구버스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이것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데 그러나 신앙이 나태한 사람, 태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1970년, 80년대에 방송통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던 짐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타락하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분 스스로 나중에 나는 잘못되었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당시 이분이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3천 명의 고용인을 그 밑에 두었대요. 엄청난 얘기죠. 이분의 목회 예산이 한 해에 자그마치 1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약 2천억. 이것도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액수예요. 게다가 200여 개의 TV방송국을 통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빴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는데 이분은 항상 그 두 배 16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그냥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홀로 앉아서 가만히 성경 읽을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함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유혹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가져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갈증을 느끼죠. 무엇보다도 이분이 참 보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형편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돈을 사랑하다가 무너졌던 거죠. 결국 그분의 가정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돈을 사랑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짐 베이커 목사님이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도, 목사님도 돈 사랑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 무너질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태보합니다. 그리고 결국 악을 범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데 무섭게 비참하게 무너져요.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신앙이 나태한 사람, 신앙이 태보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를 가까이 하고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깊게 교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예전에 1995년 10월에 타임즈에서 인내랑 관련해서 연구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다가 책상을 놓고 그 위에다가 말랑말랑한 하얀 마시멜로 한 개를 접시해 놓고 4살 된 어린아이를 혼자 방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한테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올 때까지 인마시멜로 먹지 않고 있으면 돌아와서 한 개를 더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사람이 나가자마자 곧장 인마시멜로 집어서 먹어요. 또 어떤 아이는 그래도 한 1, 2분 참다가 나중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먹어요. 그런데 먹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I love you, you love me.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두 손으로 눈 가리고 이거 안 보려고 이러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몸을 비비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머리를 아래로 푹 숙이기도 하고 하여간 나름대로 하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고 기다린 아이한테는 칭찬을 해 줬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인마시멜로를 한 개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쯤 됐을 때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때 잘 참던 아이 그리고 잘 참지 못한 아이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던 아이들은요. 적응력이 뛰어나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성격으로 성장했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금방 먹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청소년기에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가고 남들보다 훨씬 더 혼자 고독하게 생각하고 금방 화내고 고집은 세고 이랬다고 해요. 그리고 성적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대부분 학업 성적이 월등히 좋았고 SAT, 미국에 있는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죠.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일반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불신자하고 깊게 교제하면 신앙은 당연히 나태해지고 퇴보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깊게 교제한다면 신앙이 위험해져요. 결혼은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 상태죠. 아예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 내 배우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나한테 엄청나게 다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하고 교제하고 함께 지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퇴보하는 사람들은 치우치기를 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자들하고 깊이 교제합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계속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돈 잘 벌고 큰 집 사고 가족을 가져도 고통스러워요. 외롭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가난한 족속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는 경우 13절에서 확실히 알라고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13절 중반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퇴보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고통을 가져와요. 따라서 꿈을 성취한 후에도 결국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수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요청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신앙적으로 퇴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신앙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권면에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점을 가지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꿈을 성취한 이후에도 계속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크게 힘써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서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파, 좌파를 논하죠. 보수, 진보를 논합니다. 과거에는 항상 좌우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좌파, 그리고 중도파가 있습니다. 보수, 진보, 그리고 중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한 30년 동안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무엇이 답인지를 깨달았는데 들으면 다 아실만한 얘기인데 사실 별로 잘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답은 정도입니다. 바를정자, 길도, 바른길.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혹은 중도도 아니고 정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때로는 보수에 가까울 수도 있고 때로는 진보적일 수도 있고 혹은 중도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도, 바른길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전하기 원하신다면 정도를 선택하세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힘써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야 발전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발전하고 우리 사회도 그래야 발전하고 우리나라와 세계도 그래야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 정도, 바른길을 선택하게 되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택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발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본문 8절과 11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되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가 정도를 선택하고 둘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조심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신자하고 교제하지 말고 특별히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역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깊게 교제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깊게 교제하세요. 그리고 가장 깊은 교제인 결혼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해요. 믿음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꿈을 성취하고 누리게 됩니다. 불행 없이 고통 없이 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세요. 특별히 젊은 분들 그렇게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 이미 내가 그렇게 못했죠? 그럼 내 자식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내 자식도 못했다 그러면 내 손주라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래야 꿈의 성취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 자손에게 가르치세요.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퇴보하지 마십시오. 발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도,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의 성취를 이루고 좋은 열매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이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꽤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특별히 그 안에 되는 여인이 마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음식 솜씨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마 제일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같다고 느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뿐 아니라 그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이 여인의 음식이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혼자서 저녁 해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주방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30년 동안 한 번도 요리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보다가 갑자기 선반에 있는 통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통은 자기 아내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 줬던 통인데 그건 장모님이 준 거래요. 그 안에 비밀 약초가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좋은 맛이 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기도 보지 않고 약속 지켰는데 그날따라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서 열어봤습니다. 도대체 뭔가. 그런데 봤는데 약초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어요. 그래서 펴봤습니다. 그런데 글이 적혀 있어요. 그 장모님이 쓴 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마샤 무슨 요리를 하든지 사랑을 넣어서 하렴.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종이를 접어서 원래대로 뚜껑을 닫고 통을 선반 위에 제자리에 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알겠다고. 사랑하는 성들은 좋은 글 하나만 따라 살아도요.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하고 깊게 교제하고 결혼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불신자와 깊게 교제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럼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우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권면이에요.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퇴보하지 마시고 전진하세요. 발전하세요. 그래서 꿈의 성취를 이루고 이룬 것 잃지 말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말씀을 따라서 퇴보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발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